자 이거 4타 때리는거 4타 때리는거 2타째 마이너스 10 투포 딜케 2타째 마이너스 10 투포 딜케 한번 다시 2타째 마이너스 10 투포 딜케 갑시다 자 3타째 딜케 하려다 맞는다 딜케 하려다 맞는다 근데 3타 수월돌이 돼 페이링 자원도 돼 근데 이거를 2타째 안개기니까 3타 딜레이를 주거든요 3타 딜레이를 줘 이게 개기다 맞는다 근데 3타 딜레이를 주면 반시계로 피해져 반시계 자운 3타째 딜레이가 들어가면 반시계로 피해져 자 4타째 4타째는 맞고 딜레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초풍 때려 아 가드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4타째 맞고 초풍 딜케 하면돼요 저게 한 마이너스 21인가 될거다 초풍을 느꼈어도 맞아요 저게 초풍 맞죠 엄청 느꼈었죠 저 마이너스 21이라서 엄청 느꼈어도 맞아 초풍 진짜 느꼈었죠 근데 맞아 자 4타째 백드시 자운 시계여행 자운 알겠죠 밥 목표펀치 4타 파일 끝 고마워